충청권 4개의 시도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추진해온 특별지자체 설치 규약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조건부로 승인한 데 이어 4개의 시도가 이를 관보에 고시했습니다.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 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로 전국에서 특별지자체 설치가 승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행안부는 그러나 규약을 승인하면서 특별지자체의 공식 명칭인 충청권 지방정부 연합 가운데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법령에 위반된다며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.